내가 뭘 잘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너. 앉아봐. 내가 얼마나 잘 기러지지. 아니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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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괜찮아. 그만. 실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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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지효 뭐 나왔어요. 지효. 아 너 끊어져? 왼쪽 구멍으로 한번 해봐. 두 구멍이 아닐 수도 있어. 아 그거 좀 딱 바스도 다운되잖아. 바스도 다운되잖아. 차라리 내 심장이 딱 깨졌으면 좋겠어.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? 어디. 어디가 타는 거야? 어디. 어디. 아유 어디다 버려. 어. 어디가 타는 거야. 어디가 타는 거야. 어디가 타는 거야. 어디가 타는 거야. 내 마음이 지금. 불타고 있잖아. 어. 실패. 반림이. 실패. 실패. 하나. 둘.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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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족 사실적으로 연기했죠. 아니 그럼 우리는 가짜로 연기한 거예요? 박이 안 깨졌잖아. 야 우리가 다른 분은 다 연기 안 깨졌잖아. 오케이!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. 미국 미션은 내게 너무 가벼운 림보입니다. 커플 중 한 명이 파트를 안고 림보를 통과하시면 되는데요. 최종 기록 가장 높은 쿠쿨에게 넣는 물 3개를 드려요. 단 도전을 할 때마다 타이물을 내셔야 되는데요. 유홍신 원장님이 클럽 트레이 시즌을 받아야 합니다. 한 번만 한 번만. 나 진짜. 한 번만. 응애 없이 그렇게. 한 번 해보고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자 몸을 우개 좀 들여도 되죠? 아니 유주야 너가 물어봐야 얼마나 무겁니. 아니 방금 못 보았으니까. 에이. 아 겁나는데. 하나. 숨 안 쉴게요. 하나 둘 셋. 한 번만 해봐야 그런데. 한 번 해봐요. 漂 이쁘게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 너무 이뻐요 오빠. 아니 초록색을? 뭐야 이거. 아 이거 못하는데. 아 이거 림보 아니야 림보. 네. 끝이에요? 아니 헤어지지 않은 거 맞으세요? 죄송해요. 성의가 없이 이렇게. 저게 뭐야. 저걸 어떻게 안고 나를 안고 저걸 어떻게. 아들 집어라. 아들 집어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 잠깐만. 어 다리를 뛰어야 되는데. 다리가 안 뛰어. 잠깐만. 뭐 하는 거야. 뭐 하는 거야. 어. 미저 왜 다르셔야 해. 뭐야. 미저. 미저 다시. 어. 잘하면. 미저 다녀가. 잘하면 다시 있어. 응. 다치는 지고 있지 말고. 어.